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살려주시고 그 살려주신 생명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나오게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산재물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이 아들이 전하는 자로만 있지 아니하고 함께 듣게 해주십시오. 준비할 거 들었지만 또 듣게 해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제 생명을 힘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본문을 개인적으로 번역을 해본다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1절이 시작되는 그러므로는 앞에 언급한 말씀을 기반으로 다음 말씀이 전개된다는 의미입니다. 넓게 보면 1장부터 7장까지 학자의 탈을 각기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6장과 7장을 사비푸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그렇게 막 학적으로 따질 건 아니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오르마서 8장 1절이 1장부터 7절 크게는 그리고 좁게 보면 적어도 7장을 받아서 그름으로 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절 초대의 우리말 성경에 나오는 그름으로는 그런데 또는 그렇지만으로 이해하고 2절 마지막에 그 해방하였음이라 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읽으면 본문이 조금 더 명쾌해질 것입니다. 27장 24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으로서 의인이 되어 사는 의인이 아직도 자기 속에 죄 또는 죄의 법이 있어서 의인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게 함으로 죄를 짓고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가 내려야 하는 탄식에 이어서 이 1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7장 24절과 15절이 8장 1절과 연결 교리입니다. 그런데 또는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말씀이 1절이고 2절은 1절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이론을 세울 수 있었고 이런 이론이 사도들이 사는 초대교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색하게 그의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자기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이단들은 우리 영이 죄를 짓는 것 아니라 몸이 죄를 짓는다. 아니면 저기다 조금 한 발 더 물러가서 우리 영이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몸이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혼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피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도 죄를 지으면 육신이 짓는 것도 아니고 혼만 짓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짓습니다. 그래서 혼이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육신이 회개함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한일서 1장 8절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도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노라 하십니다. 이미 로마스 7장에서 단식한 대로 우리가 육신에 사는 동안에는 죄에 길들여져 있고 오염된 우리 육신으로 인해서 죄의 법을 따르게 되어져 있고 이런 육신을 옛사람이 지배할 때 죄를 짓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를 알고 체험하기 때문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복음을 들어 믿고 은혜로 위롭다 하심을 얻어서 춤을 추며 기뻐하고 이제는 승리하였다 라고 외쳤는데 막상 삶이라고 하는 현실에 부딪혀보니 죄를 짓게 됩니다. 의인이 되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당연하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를 짓고 나서가 더 큰 문제인 것이 그의 영혼 속에서 일어납니다. 의인은 7장 24절에 있는 대로 옳아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라고 믿기 전에는 전혀 모르던 탄식이 믿고 나서 구원의 즐거움을 체험하고 나서 그 속에서 솟아나게 됩니다. 이런 삶을 체험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여기 설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계셔가지고 웬만한 말 해봐야 안되고 괜히 그냥 그런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삶을 체험하시는지요? 체험하시는지요? 체험하셔야 하는데 그것이 죄를 떠나서 위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의인의 생명활동에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본문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해서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죄인이라고 선고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세상법정에서도 재판장이 판견문을 낭독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 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을 이만큼 받아야 된다고 선고하고 고퇴를 탕탕탕 두드리면 그 순간부터 그의 의인은 죄인입니다. 그의 신분은 죄인입니다. 그 전까지는 피고인입니다. 피의자 일지연정 법으로는 아직 죄인이라는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고되어지면 신분이 죄인입니다. 그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를 짓지 않아서 정죄함이 없다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이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자에게는 죄인이라고 하는 판결 심판이 결코 없다는 법적 선언입니다. 주님께서 시상에 계시는 동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오느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으로 듣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말씀 요한부금 5장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도 이 말씀이 온 세상에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오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하신대로 여러분과 나를 용서하시려고 죽으셨고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지금 여러분과 나는 그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결코 어느 누구도 어느 것도 물질세계와 영적인 세계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것이 심을 합하여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나를 결코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걸 믿습니다. 나무는 무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인입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요한질서 3장 6구절에 이어 보면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시가 그 속에 거하미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6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와 병행법 논리로서 동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는 자인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새 생명의 실증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자녀된 자가 사는 곳이 그리스도 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계속 죄를 지으면서 죄 안에 사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죄를 짓지만 죄를 먹고 마시며 죄를 먹고 마시며 죄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목사님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걸 안 들어봤습니다만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죄 가운데 죄를 먹고 마시고 살나가 왔습니다. 기도할 때 저는 막 몸에 전율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정식 가지고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자는 그가 사는 곳이 죄 가운데가 아닙니다. 결코 죄 가운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터는 집도 아닙니다. 직장도 아닙니다. 학교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배당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물리적인 초막이나 궁궐이나 관계없습니다. 감옥이나 평안한 침대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구원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삽니다. 이는 타협의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의인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은 죄를 짓는 위치에 있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죄를 짓지만 죄가 범상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일상이 아닙니다. 실수한 겁니다. 떨어진 겁니다. 일어납니다. 타락입니다. 되돌아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노정에서 배가 파선당해서 멜리더라 하는 섬에 머물 때 날씨가 추워서 불을 피웠습니다. 나뭇단에서 나온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것을 본 원주민들이 제가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신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고 혈을 끌 끌 끌 찼습니다. 그런데 몸이 부어오르고 떼글떼글딩글고 곧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고 멀쩡하게 또 나무를 집어서 불에 집어넣고 떼고 있습니다. 조금도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를 본 원주민들이 바울이 신인가 보다 생각하게 이르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독사에 물린 바울에게 독사의 독이 일하지 못하도록 건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을 때 그 독사는 물면서 독을 쏩니다. 물때는 독사의 이빨이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안 생겨요. 이렇게 벌려 못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쏩니다. 독을 물과 동시에 쏩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님께서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은이라 하고 하시는 말씀을 믿고 손을 물고 있는 뱀을 가지고 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원하지 않았지만 뱀에게 물렸듯이 오늘 저도 여러분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어려서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죄와의 영적 싸움에서 지고 옛 성품 때문에 온유하지 못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가지고 놀지를 않습니다. 의인은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즐기지 못합니다. 범죄하면 다위처럼 속에서 뼈가 썩는 아픔을 아무도 모르는데 영혼 깊은 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탄식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여름 가물에 땅이 마르듯이 그 영혼이 메말라 가는 것을 생명으로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의인입니다. 이것이 의인이 죄를 지으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아내도 잘 모를 수 있어요. 남편도 잘 모를 수 있어요. 눈치채로 못해요. 부모도 자식도 모르지만 의인은 크리스도 안에 그 아는 의인은 죄를 지으면 이런 고통이 그 영혼을 옥죄는 숨막힘을 의인 자신은 아는 것입니다. 의인은 이런 생명을 삽니다. 의인에게는 이런 생명이 있습니다. 단지 느낌이나 증상 심지어는 양심의 가책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생명 영원한 생명의 반응입니다. 작년 여름에 어떤 여자가 서울 한강에 빠져서 자살하고 있었습니다. 현역 해군 중령이 조깅을 하다가 해군이 얼마나 수영을 잘하겠습니까. 물에 빠진 그녀를 보고 구명대를 들고 뛰어들어갔더니 여자가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나 죽일 거라고 나 구원하지 말라고 내버려 수라고 그랬습니다. 수영을 알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가가지 않고 구명대를 던져주었는데 처음에는 구명대를 밀어버리고 죽을 결심을 하고 자기가 죽으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다가 숨이 넘어갈 지경에 구명대를 가서 찾아가지고 살았다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육신의 생명일지라도 오랫동안 결심했던 자살의지가 생명의 능력은 꺾지 못하는구나. 다시 반복합니다. 육신의 생명일지라도 오랫동안 죽으려고 결심했던 자살의지가 그 속에서 역사하려는 살고 있는 생명의 능력은 꺾지를 못했다. 의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곧 예수님의 생명이며 그 생명은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생명을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을 사는 의인은 결코 죄를 먹고 마시고 살 수 없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면서 너스레를 떨 수가 없습니다. 범죄 계속하면서 범죄 계속해서 얼굴을 분장하고 나설 수가 없습니다. 의인의 생명을 사는 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짠물을 마셔대고 사는데 간이 들지를 않지요. 바다에서 잡은 고기를 요리하려고 하면 소금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소금을 치는데 바닷물만큼 짜게 치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죽은 물고기는 즉시 바닷물에 젖어들기 절여들기 시작합니다. 바다 소금이 죽은 물고기의 몸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산 물고기는 바닷물을 계속 마셔댑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활동이 소금을 걸러냅니다. 이것이 생명의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과는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즐기는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걸러내는 새 생명을 사는 의인입니다. 이 자의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죄의 현장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죄를 짓기도 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크리스토 안에서 너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하고 2절에 선언하신 말씀이 유효해서 생명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능히 죄를 이기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도록 살게 하시는 것이 예수 크리스토 안에 사는 자들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본문 2절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이 너를 해방했다. 우리 번역에는 이는 크리스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하지만 저는 앞절들에 이어지는 헬라우 후문으로 봐서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크리스토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있습니다. 8장 1절에서는 크리스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교함이 없으며 정교함을 받지 않는 의인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위치 장소 조건 그것도 크리스토 예수 안에서이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7장 25절에서 이미 우리 7장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의인은 크리스토 예수 안에 머물기를 생명을 내대고 내대고 힘쓰니다. 아니 이런 생명은 우리가 사는 생명은 우리가 사는 영생은 그런 생명입니다. 크리스토 예수 안에 머무는 자는 누가 우리를 크리스토의 사랑에서 끊어리오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정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외칠 수 있는 생명을 사는 자가 의인입니다. 의인에게는 환란도 없고 권고도 없고 핍박도 없고 심지어는 시험 유혹 없다. 그래서 의인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살되고 형통한다. 그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을 앓을 수 있습니다.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또한 벌거벗김을 당하는 수치와 목숨을 앗아가는 칼의 위협이 의인이기 때문에 당할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크리스토 예수 안에 그하기만 하면 크리스토 안에 그하기만 하면 육신의 목숨이 끊어져도 내가 그하는 크리스토 예수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확신 가운데 사는 자가 의인이 사는 생명입니다. 이런 생명을 사는 의인은 죄의 달콤한 맛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압니다. 저도 죄의 달콤한 맛을 압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도 죄의 싹시 사망임을 체험하여 그 사망이 어떤 것인가를 머리로만 해라 마음만 해라 그 영 깊은 곳에서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뼈가 마른 것 같은 죄의 독을 알기 때문에 건강한 영 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대적 하되 피울디기 까지 등동적으로 대항하며 사는 것이 의인의 사는 생명 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생명 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입니다. 여러분 원한 그 생명 을 사는 자 입니다. 의인의 삶은 돈을 조금 더 벌려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거짓이나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 것이 있으면 좋 한 줄 알아서 열심히 일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생명을 사는 자들입니다. 죄를 두려워할 줄 압니다. 죄를 두려워할 줄 압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십니다. 여러분과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직접적인 동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은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기 때문에 은혜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킨다고 해석을 합니다. 나쁜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율법과 은혜라고는 대립구도를 전제한 해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해석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을 읽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해석을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은혜가 너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해방한다 하지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킨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 그대로 받기를 좋아합니다. 은혜가 아님이 아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무농고기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하고 여러분을 그렇게 하십니다. 앞에서도 이미 여러 사람 말씀드린 대로 은이 의인된 우리는 이미 죄를 이길 수 있는 새 생명 영생을 얻어서 바로 그 생명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생명 입니다.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은혜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은혜이고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능력이고 법이라고 할지도 생명의 법입니다. 종교의 법이 아닙니다. 종교활동이나 종교적 경건으로 되거나 옛사람의 결심이나 의지적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심하고 작정했던 일들이 번번이 실패하는 것을 처음적으로 익히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물고기가 소금에 절여지지 않는 것은 그가 생체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 이라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죄가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망을 살지 않고 생명 영생을 살기 때문에 죄에 젖어 살지 않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지만 죄에 빠져 살지 않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살지 않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은 사망입니다. 우리를 위롭다 하시는 것은 이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며 기초이고 기반이며 흔들리지 않는 터입니다. 법은 세운 자의 권위만큼 구성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종교가 만든 법이 아닙니다. 교회가 만든 법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과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키십니다.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어느 것으로도 이길 수 없고 절대의 법이고 이 법이 의인된 여러분과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랴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십니다. 의인이 사는 곳은 죄 가운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인이 사는 곳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죄를 지으면 돌이킵니다. 돌이킵니다. 의인이 죄를 지으면 다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께로 향합니다. 내가 그하여 살고 있는 주 그리스도 예수님은 동시에 천성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변호하고 계시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탐대히 나가서 긍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어서 승리의 삶을 살며 구속의 은총을 정심을 다하고 노래하여 찬양하는 것이 의린의 삶입니다. 이 노래는 구속함을 받은 자만 배우고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여러분 영혼 속에 있는지요 예배를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찬양하는 겁니다. 그냥 노래하는 겁니다. 천번을 불러내기 새로운 게 새로운 게 그리스도의 포열의 구속의 찬송입니다. 그렇게 뜨거워진 가슴이 제대로 돌아가는 머리를 억제해서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렇게 뜨거워진 마음이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렇게 뜨거워진 마음으로 연약한 형제와 자매의 짐을 함께 지고 걸어갈 생명의 능력이 제게 있어야 하고 여러분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교회로 세우셔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냥 단순히 성경 가르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법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법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은혜로 말리배마 내 가슴이 항상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은혜로 감격하게 하셔서 종교 행사가 아닌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저는 제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 때때로 설계하러 나가면 나가지만 가능하면 그 교회를 출석을 합니다. 예배가 너무 좋아요. 저는 예배가 너무 좋아요. 그 은혜 감격해서 하늘과 땅은 땅을 진동시키는 찬송을 부르기하소서 천군 천사와 화다보는 찬양으로 하늘과 땅에 가득 채우기하소서 로마 소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내서 왕무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위로 말미야마 왕무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로마 소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야마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무릇하여 선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무릇하리로다 하십니다. 생명 안에서 왕무릇하리로다. 의인에게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무릇할 왕적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권세는 은사가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병고치는 은사 없어도 괜찮아요. 방언을 못해도 괜찮아요. 생명 안에서 왕무릇하는 권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을 사는 자입니다. 종교활동 하려고 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을 사십시오. 여러분이 이러신 생명을 사십시오. 기억할 수 있다면 바닷물 속에 사는 물고기가 그렇게 짠 바닷물에 젖어들지 절여들지 않는 건 뭐 때문이라고요? 생명 때문입니다. 죽으면 곧장 바닷물이 그 속에 침투해 들어갑니다. 우리에겐 이런 생명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생명이 있습니다. 주여 이 생명의 은혜로 매일 승리를 맛보며 개선의 노래로 찬양하시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마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외치고 왕로로 타여 살게 하시고 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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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하시고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복음 방송이 온 세상에 그런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래 귀하게 쓰임받는 방송 되어지기를 주님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도 되나요? 기도하고 마치 까일 가 기도합시다. 주님 죽은 저를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님이 내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사심을 감사합니다. 파울사도를 고백하게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크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버지 저희가 믿을 뿐 아니라 의식하게 해 주십시오. 순간순간 내 안에 크리스도가 사시는 이 영생을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 아버지요 저희 생각을 붙잡아 주십시오. 저희 느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마음이 그렇게 결정되게 하시어서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영생을 삶으로 생명 안에서 왕으로 타는 저희를 되게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